누나야, 화났어? 아니야. 누나, 네가 솔직히 없다! 누나야! 누나, 지금 gebadan. 누나 솔직히 지금 약간 좀 화나는 상태야, 지금. 아, 너무 과하시는 거. 자! 괜찮아, 여기로 좀. 몇 점? 한 번 한 번. 어머들 노래 부르다가. 뭐야? 오빠, 잘 해야 돼, 그러면. 냉면이야, 냉면. 냉면 내 노린데? 또 언니가? 호소하지 말아줄래? 나 명곡만 들을 거야? 내가 제시카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불러면 안 돼요. 가요! 렛츠고! 화이팅! 와, 냉면 먹고 싶다. 그래도 날 사랑해. 헤이야 헤이야 파이야 파이야. 음아, 나. 헤이야 헤이야 파이야 파이야. 넌, 넌. 헤이야 헤이야 파이야 파이야. 아니, 아니. 헤이야 헤이야 파이야 파이야. 넌, 넌. 눈빛이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엄청 많다. 그게 공다, 공다. 난 사랑에 빠졌어. 용기를 걷는 부드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한 마디. 어, 이럴 수가 없잖아. 엄마, 나, 나, 나. 차가워. 밤을 날. 속이 싫어. 너무해. 이빨이 너무 싫어. 냉병, 냉병, 냉병. 즐겨도 너무 즐겨. 냉병, 냉병, 냉병. 그래도 날 사랑해. 파이야. 아, 무서워. 몇 점이지? 몇 점이지? 오우, 진짜.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노노노노. 차가워. topics, 여러분, 한마디 주세요! 이게 뭐야? 무슨 춤이야?